우와 이게 컴퓨터 AI가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림이라고? 이게 컴퓨터 AI가 그린거라고? 그러면 나도 내 컴퓨터에 AI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가? 일단 제가 해볼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카라이브 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AI 그림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통합팩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구요 여기에 설치 파일 링크랑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링크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 받았구요 링크에서 받은 파이썬 버전은 반드시 이거여야 되구요 설치할 때 밑에 있는 이거 체크해주고 인스톨 오케이 설치 완료 그 다음엔 이거 git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이거는 그냥 다음 다음 해서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요 오케이 이것도 설치 완료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웹 UI 이거를 압축을 풀고 그리고 압축을 풀어준 이 폴더 안에 여기 tar 파일로 끝나는 이 파일들을 옮겨 놓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스톨 오른클릭한 다음에 파워셀에서 실행 누르면 아 이거는 바로 꺼지는데 윈도우키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오른쪽에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즈 파워셀 오른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리고 대문자 Y 이렇게 해주면 이번에는 인스톨을 파워셀에서 실행 누르면 아무 키나 누르면 오 뭔가 된다 저는 1번으로 할게요 이게 원래는 막 명령어 도스창 일일이 입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통합팩으로 이렇게 능력자문이 만들어져서 그냥 쉽게 설치가 되나봐요 와이 뭔가 떴다 일단 그냥 생성을 해보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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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매한데 유튜브 이거 나가도 되나? 이거를 제가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결과는 진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깊이 들어가지 않은 찍먹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설명을 하자면 윗조리 프롬프트 밑에 있는 게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거는 위에다 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밑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파악을 해서 한 4장만 동시에 생성 이렇게 누르면 제가 배치수 4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4장이 생성이 된 거죠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윗줄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자세히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윗줄에 안경을 하나 더 추가시킨 채로 이거를 또 돌려보면 이렇게 안경 낀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입맛이 까다로운 우리들은 아무 그림이나 생성되는 걸 원하지 않죠 내가 딱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해본 거를 그냥 차근차근 해 볼게요 먼저 창 초기화는 키보드에 F5번 눌러서 이렇게 새로 고침 해주면 기본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왼쪽 위에 스테이블 디피션 체크 포인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면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 건데 여러분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그림체입니다 그림체 여기서 확산 모델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렌지 믹스 이걸로 사용할 겁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은 오렌지 믹스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거니까 이것도 설치하는 거부터 해볼게요 오렌지 믹스 일단 오렌지 믹스가 설치 안 된 컴퓨터로 옮겨서 제가 설치했던 기본 상태에서는 이렇게 원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거 화살표 이거를 누르면은 4개 다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피션은 일단 종료를 해 놓고 이쪽에 다운받은 4개 파일을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모델 수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모델을 고를 수가 있고요 A1, A2, A3 노멀 버전에 비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씩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확장 기능에 업데이트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최신버전 안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용 후 대시작을 눌러 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 능력자분이 참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 최신버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설정에 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SDVAE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뭐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설정 적용하기 이렇게 해주면 혹시나 색감이 좀 진하게 안 나올 때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색감이 제대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종료 한 다음에 이거를 오른클릭 한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이쪽 뒤에 한 칸 띄우고 명령어 입력 저장 저는 돌리다가 가끔씩 다운이 됐는데 이 명령어를 넣어 주니까 이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컴퓨터에서 로컬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80ti 메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데 미디오메모리 12GB도 좀 간당간당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준비가 됐으니까 메인 컴퓨터에서 다시 설명을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일단은 저는 나오지 말아야 할 것에 쉼표하고 nsfw 지금 영상력이기 때문에 야한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입력해주면 네 야한 게 좀 덜 나올 겁니다 가끔 가다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생성을 그냥 하나 해봅시다 깜짝이야 영상 찍으면서도 어떤 그림이 튀어나올까 참 3D 넘치네요 하지만 그냥 그림이 생성이 된다는 것만 있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건 랜덤박스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생성이 돼야 재밌는 거니까요 이쪽에 가로 세로라고 써 있는 게 그림 해상도 세로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거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가로로 바꿔주면 이렇게 가로로 생성이 되고요 내가 한번 생성을 클릭했을 때 그림 몇 장이 나오게 할 건지 묻는 건데 이렇게 저는 4장을 놓은 다음에 생성 눌러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4장을 생성을 합니다 1920x1080 3080ti 거든요 생성 누르면 GPU 사용률 100%를 그냥 차지를 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초기화 한번 시키고 내가 원하는 거였다 쓰고 원하지 않는 거였다 쓰고 쉽죠 노벨 AI 사이트에 들어가면 태그 페이지가 있어요 최대한 AI가 잘 들어먹는 명령어들을 이쪽에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기본 작품 인물 외모 체형 의익상 장신구 동작 동작 행동 어... 아무튼 양고 안 나오게 명령 넣고 쉼표로 분리가 됩니다 보통은 한 명의 여성을 출력할 거니까 원거를 넣고 일단 기본 상태에서 내장을 만들어 보면 배경도 제각각이고 포즈도 제각각이고 시점도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에서 조금 내리면 초점 강조 상체에 집중한다 어퍼보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이쪽에 자동완성이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됐고 위에 상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배경이 뭐 제각각으로 나오니까 배경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장소 시설에 도시 시티가 있으니까 시티 그대로 상체 부분만 보여주고 배경이 도시로 만들어진 그림이 4개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니까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줘요 외모 쪽에 들어가서 보시다시피 얼굴 형태도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뛰어넘고 음... 낮은 포니테일 이거를 선택을 해서 넣어 볼게요 생성 누르면 상체 도시배경 포니테일 이게 적용이 돼서 이제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기왕이면 머리카락 색깔도 골드 입력하면 이쪽에 자동완성으로 골드 헤어가 있죠 이것도 넣어보면 금발 포니테일만 나오게 됩니다 핑크아이 넣고 핑크아이 좀 그런가 보라색으로 하지만 지금 시선이 다 제각각을 보고 있죠 오른쪽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왼쪽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멀리 보는 경우도 있고 명령어의 LOK 이렇게 말하면 루킹 앳 뷰어 생성 누르게 되면 다 정리를 보고 있죠 루킹 앳 뷰어를 지우고 루킹 백 이걸 누르게 되면 뒤돌아서 돌아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이쪽에서도 설정에 따라서 몸 가슴 팔 손 다리 발 날개 꼬리 네 취향에 따라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취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의상으로 넘어갈게요 상의 줄무늬 셔츠를 넣어 볼게요 뒤를 보는 게 별로네 정면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면 보게 만들면 후드 하나 입혀줄까? 후드 후드를 입고 있고 셔츠는 빼고 오케이 후드만 입고서 정면을 보고 있죠 이번엔 하이 뭐니뭐니 해도 편해하지 체육복 반바지 어차피 지금 상체만 찍어 가지고 뭐 거의 나오지가 않으니까 바지 어떻게 입고 있는 거지? 상체만 보여주는 옵션을 지우고 카우보이 샷 여기까지 하면은 하체까지 나올 거니까 아 아 쇼팬츠구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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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뭐니뭐니 해도 블랙헤어 머리 색깔이 흑발로 바뀌었죠 팔 한쪽을 위로 들다 이것도 입력을 해주면 팔 한쪽으로 안경을 잡는 이런 구도가 연출이 되죠 참 여러가지 의상들이 많은데 그 여러가지 의상들을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못 보여 드리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 이쪽에 컨트롤렛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대박입니다 원래 컨트롤렛은 없는 거니까 이것도 설치하는 거 한번 보호할게요 원래는 이것처럼 컨트롤렛이라는 메뉴가 이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 줄 건데 이쪽에 확장기능 가서 url로부터 확장기능 설치 누르고 확장기능 주소 이거는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설치 인스톨 리스타트 라고 뜨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해 놓은 걸 다 닫아주고 허깅페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컨트롤렛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용량이 꽤 커요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 익스텐션스 그리고 SD 웹 UI 컨트롤렛 들어가서 모델스 들어가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컨트롤렛 설치 끝 이제 다시 웹 UI 시작하면 되죠 이제는 웹 UI가 시작되면은 밑에 컨트롤렛 이라는 메뉴가 생겨 있습니다 다시 메인 컴퓨터에서 설명을 하죠 1080ti 느리니까 이제까지 생성한 이 그림들은 이쪽에 폴더를 열면 다 이쪽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글 인체모형 피규어라고 검색하면 여러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받아볼게요 여러가지 인체모형을 받았는데 공격적이고 좋네 이거를 이쪽에 컨트롤렛 이걸 한번 열면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눌러서 파일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끌어서 넣어도 됩니다 이걸 켜주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뼈다귀로 이 모습만 따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프로세서에는 오픈 포즈 모델에도 오픈 포즈 이 포즈를 따라하는 여케 하나를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생성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뼈대를 따왔습니다 포니테일 그리고 화이트 셔츠에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누르면 자 이쪽에 이미지 투 이미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또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생성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와요 그림이 이렇게 이미지 투 이미지 여기 탭에서도 컨트롤렛이 있거든요 포즈 집어넣고 활성화 시키고 프로세서 오픈 포즈 모델 오픈 포즈 이렇게 넣어주면 뼈대는 이거를 사용하고 그림은 이걸 사용해서 또 여러 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이 나오죠 허깅페이스 사이트에 포즈메이커 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것도 이거는 그냥 웹에서 돼요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넣어 놓거나 스타트 에디트 누르면 자동으로 이걸 인식해 가지고 이렇게 뼈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 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신기한 거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사진 두 장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뼈다귀를 넣을 때는 프로세서는 그냥 없애 버리고 모델만 오픈 포즈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생성 누르면 그대로 그냥 이걸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모형이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포즈 기능이 저는 제일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뼈대 따오는 거 오픈 포즈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떤 때 쓰냐면 자 다른 사람이 AA를 사용해서 만든 그림을 가져 봅시다 이걸 넣어 볼게요 만일 컨트롤렛이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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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뭔가 뭔가 맨 위에 거 캐니 이쪽에도 캐니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주고 생성 이 그림을 자동으로 선을 이렇게 AI가 따와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헤드 이게 잘 따오더라고요 헤드로 둘 다 맞춰 두고 생성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그림이 재현이 됐습니다 로우 포니테일 생성 누르면 네 이쪽에 약간의 로우 포니테일이 생기면서 그림이 거의 복제가 됐죠 AI 그림을 AI가 복제를 해서 또 다른 AI를 또 만들어냈다 복제의 복제의 복제인 거임 이거 있는 거 조합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보면 하루 이틀로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더 재밌기도 하구요 하지만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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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